성아! 형아! 이번에 수학 경신에 나와가지고 1등 했다 봐봐! 형아 멋지지? 와! 1, 2, 3, go! 야! 왔어? 왔어? 에이! 왔어? 나 왔어? 내 동생들! 마이 브라더스! 내 동생의 HM 희망이! SM 소망이! 마이 네임 제이 엠! 철 마! 인생 어두워! 외로워! I love it! 에이! 이거 뭐야? 어? 나 이번에 수학 경신에 와가지고 1등 했어! 그래가지고 금상 트로피 나왔다! 트로피? 그래! 금상 트로피! 그냥 플라스틱! 고그만 거! 이거 어차피 동대문 가면 금상, 은상, 장려상 다 똑같이 만 원! 이게 도대체 뭔 필요! 차라리 만 원 주세요! 만 원! 아! 형아! 왜 그래! 나한테 그래서 소중한 거야! 에이! 에이! 너 그만 문질러! 왜! 복은 벗겨줘! 껍질 까져! 니가 문질르면 문질릴수록 금색 고동색 돼! 에이! 아 씨! 형 안 되나!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실력이 중요하지! 선생님이 그랬어! 수학 처음 배울 때 막 어렵고 그러지마! 어? 나중에 크면 아주 편하다 그랬어! 난 수학 잘하니까 나중에 크면은! 계산기 써! 암산 필요 없어! 머리 좋은 놈보다 손빠른 놈이 이겨! 니가 반에서 아무리 수학 잘해봤자 결국 커서 하는 건 동창회 총무! 친구들한테 돈 계산 틀렸다고 욕먹기! 돈 떼어먹었다고 의심받기! 구멍난도 니 돈으로 메꾸기! 이것이 바로 수학 전제의 최후! 동창회비 어두워! 형 저리 가! 워워워워워워워! 넌 어려서 몰라! 계산기 뱅뱅 암톨킹! 아 나 크면! 가짜 트로피 주고 마! 나 크면 공부 안 하고 왔어! 아 소망아 형아랑 수학 공부하기로 했잖아! 샤샤 공부하기 샤! 형아랑 수학 공부해요! 수학 공부하네 샤! 어! 그럼! 형아가 축구해줄게! 2 빼기 1은? 5! 주세요! 땡! 3 더 1은? 8! 땡! 2만 7,722 곱하기 1만 7,723은? 24 8,241만 8,922 곱! 소망아! 2 빼기 1은? 아 씨! 에이 에이! 엄마 어디 갔어? 엄마! 끼미용돈! PC방 갈게 빨리! 돈! 엄마! 형아 왜 이렇게 철이 안들어 답답해! 어? 엄마한테 맨날 돈 찾아쓰고! 치! 나는 크면 형처럼 안될거야! 나 10년 뒤에 어? 대학 갈 때 등록금 내가 낼거야 다! 지가 무슨스러워? 어? 치! 어 그래! 매일매일 100원씩 10년 동안 다 모으면 되지! 10년 동안? 그래 10년 동안! 36만 5천원! 술 한 번 먹으면 끝나! 너 요즘 대학 한 학기 등록금 마련하려면은 100원씩 100년 걸려! 너 4년째 대학 졸업하려면은 800년! 그때 넌 이미 화성! 자연사 박물관으로! 형아! 아니다! 나 돈 완전 많이 벌었어! 아니야 나 돈 많아 그래도! 엄마가 착한 일을 하면은 어? 천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어? 아빠 새 차 했지! 그리고 뭐야? 어? 아빠 구두 닦아줬지! 엄마! 엄마 심부름 다 했지! 돈 완전 많이 벌었어! 에이! 그럼 돈 좀 좀 PC방 가게! 에이! 지금! 지금은 없어! 엄마가 어? 여기 공책에다가 다 적어놓으면은 한꺼번에 다 준다 그랬지! 너 낚였어! 으악! 그 돈 절대 못 받아! 임금 가입치! 노동 착취! 노동부에서 선정한 최악의 악도 업주! 부모님! 21세기 최고의 팀플을 자랑하는 인조 사기극 영화! 엄마는 아빠! 맞아! 아! 너 뭐야! 아! 형아! 형아가 엄마가 아빠가 줄지 어떻게 알아! 내가 첫 번째 피해자! 아이고! 아이고! 니가 두 번째 피해자! 지모님! 멍청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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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도로! 아! 아! 야! 저기 가! 워워워워워워! 넌 어려서 몰라! 감사합니다.